자 박군남 형님 모시고 두번째 하범 로컬 맛집은 23번째에요 자 여러분들 저희들이 덕분에 눈이 껴서 우리 닭발을 자주 받은 아티스트인데 여기가 23번 호차라고 서시장 좀 위치하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 지금 저희가 우선을 민첩하는 곳이 손님이 많아가지고 친근하게 해가지고 다른 분한테 피 안 듣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삼겹살, 김치, 그리고 원래는 새조개를 넣었어요 새조개를 넣었는데 새조개가 좀 안 나오고 비하였다 보니까 새조개 관자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세체를 해가지고 우리도 형님께서 그런거에요 관자 안 없는거에요 이게 좀 삼겹살이 먼저 살짝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냐고 그래서 아래에 삼겹살이 원래 또 치클 치클한 분이 있잖아요 아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이 놓은거에요 네 이게 흐름은요? 네 일단 술은 옆에 보면 아이스박스가 있어요 옆에 보면 이렇게 술을 이렇게 얼음에 넣어놔요 네 그럼 이제 꺼내 먹고 일단 계산할 때만 계산하면 돼요 김치는 다 너무 짜고 김치 때깔을 보면 여러분은 중국산 김치 그런거 같아요 아 이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 직접 담는거 같아요 진짜 여기 담는거 같아요 진짜 여기 담는거 같아요 진짜 여기 담는거 같아요 냄새가 맛있어요 여기 새로 여기 여기 다이어트 하는거 맞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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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볼라 하시는 거 진짜 추천 안 나는데 내가 여기 오시는 거 연습도 많으시지요? 연습도 많으시면 무조건 성공 썸! 그래야 무조건 성공 애매할 때 애매할 때 그때 만약에 썸이고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잘 안될까 그러면 그거 한 줄 알게 되셨는데 그쪽으로 업무를 안될 수 있고 그냥 접으세요 추천지 뱀 이제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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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마시는지 그렇게 무조건 안 쓸 거니까 그냥 일단 집중이 왔으면 메칸이 더 가도 많으시니 이거는 이런 거 나을 거 같아 여기만은 맛을 따라할 거 없으니까 김치가 또 맛있다 보니까 저 많이들 김치맛을 거고 제가 특화 썸 전에 갔던 거 처음에 집도 거기 있는 게 그 치즈인거죠? 네 치즈인거죠 아.. 김치 틀려 근데 다 이 김치 쪽이 김치맛이 다 맛있네 그 치즈인거 같애 고추냉이 so much 밥도 많이 드실러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맛있더라고요 고추냉이 다 있어 기다려줘 고추냉이가 고추냉이가 참 난다 좋죠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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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가 고추냉이가 음식이 안 새겨뒀습니다. 간장, 간장 다 넣어주고. 삼겹살. 그리고 김치, 김 간장.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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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미쳤어. 이거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미치다. 진짜. 이건 사실 진짜 제가. 이것은 미쳤지. 소개를 좀 찾겠다고 생각했다고. 그것도 맛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갤도 될 게 아니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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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녁구. 정백과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 술맛. 떡볶이의 술맛. 이거 맛있다 이거. 그냥. 이 김치맛이 확실히. 강도의 김치가. 좀 다르긴 해요.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좀. 향이 좀. 아. 아. 근데 여기. 뷔. 어. 먹어서? 먹어서? 돈이 좀 먹어? 하하하 이모 우리 이제 상하 주세요! 어? 네 야 니 온다고 기다렸다 야 근데 너무 맛있거든 아.. 아니와야 니 아파맛이 엄청 매워야 네 맛있으니까 시원하시오 아.. 수고하시오 고마워 고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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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랑 생양파가 진짜 저는 정말 잘 맞다. 저는 통양파를 씹어 먹어요. 아 역시 생긴 돈을 먼저 하는 마음이 다두파도 좋아하고 생긴 돈을 먼저 하는 마음이 굉장히 나오네요. 밥은 못하고요. 맞고요. 우와. 생양파가 너무 잘하지 않나.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또 다른 맛.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여수의 명곡은 금풍생이라고 합니다. 금풍생이라는 곡인데. 구이네요 구이. 네 구인데. 여러분 이게 금풍생이라는 곡입니다. 요거에 대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세서방고기라고 해가지고. 느낌 좋아요? 네 세서방고기. 느낌 좋아. 그러니까 이 아낙분께서 헌서방. 원래 있는 서방한테는 안 구워주지만. 생서방 그러니까 바로 난 세서방한테는 구워준다. 그만큼 그 맛있는 거를 헌서방한테 안 주고 세서방한테 준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서방고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생서방 가지고. 우리 아낙분은 저한테 또 남아주는데. 가능성이 높겠네. 이게. 이거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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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다른데. 꼴라. 꼴라. 꼴라 꼴라. parties 계란이. 홈 앞에. Yahopics는 이렇게 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딱 먹고. 맛있을걸요? 양탄처럼. about you. 요것만 딱 먹기에는 사람다댁이라서. 배가 저 옷에 Russel는 요런이게 놀져. 백 anda prepar기를 통해서. 2차. 3차 정도에 요것만 딱 시켜가지고. 눈에 딱 잡아가면서. 소주먹으면서. soucis자 딱 좀. 우리 집사 Jake J 그 안구는 좀 맛있던데 어우 역시 산적 약간의 팍싹 부어진 뼈쪽을 여기는 확실히 튀긴거다보니까 굽는 아무래도 참고 힘든건데 살짝 튀긴느낌 아 맛있어요 이야 진짜 맛있다 좋네 이야 이거 음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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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많고 맛있은거죠 저는 처음부터 정신을 해봤어요 아니 처음부터는 처음으로 봤어요 그게 시사회를 떠올랐는데 그 스타일이야 어떤 지역에서 녹음해 김치는 어제 딱건으로 들어온 지역도 딱건으로 들어온 지역도 딱건으로 조금 차이가 안되는데 이거는 저거 먹었을땐 맛있어서 이상해 금품세 금액이 지금 얼마죠? 3만원 3만원 금액이 시장에서 3만원은 3만원은 이거 원가가 거의 그리고 시장에서 한 마디 5천원으로 달라고 하거든요 좀 큰거 아 큰거 혹시 이거도 큰게 더 맛있네 사이즈 큰게 생선은 큰게 맛있다고 이거는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죠 큰거 먹을게 많겠죠 요즘 여기 좀 여기서 인기가 많아지다보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원물 자체의 간격이 조금 올라와가지고 아 이거 궁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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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엄미가 주시니까 관잡아도 맛있는데 다 볶아보래요? 아유 아유 아이고 처음에 먹어 귀하긴 볶음밥 아몬 아유 먹을 거예요 저희 크흐흐흫 궁알 좀 묻어주시지마 크흐흫 뭐지 아셨어요? 시청자 김빛짓살이 왜 그렇게 먹ат 오해하지마세요 끓이요 엘리와 정상 먹고 가잉 잘 먹네 거 해 비 at 간이 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 슴슴하게 좋아 간이 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 소고추 little leftover let's eat Prong 쑥쑥쑥 김치가 김치가 달콤해 진짜 여기는 음식은 진짜 감성 이야 재밌어 끝까지 요즘 더 안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놀리니까 쑥쑥쑥 쑥쑥쑥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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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맛있는데 너무 맛있겠다 이 국면은 여수가 여기저기 다녀봐도 음식 웬만한데 맛없게 하는 음식은 있긴 하겠지만 평타 이상한 음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눈이 많이 안하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겨울비 겨울비 감성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괜찮습니다 추천할만합니다 호차편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좀 편안하게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드루가 드루가 갈 때면 드루가 아 드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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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은 잘화나는 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려도겠습니다 전화하세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